소개합니다..쓰레기.. 아님 디펙트도 가지나왔음 죽었을뿐 쓰레기 쎄 띄너 크림 상대 강 horror 맞으면 전기 나오는 미친 로봇 꼬마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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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4번영상 꼬마뱀 꼬마뱀 아니 평형만 잡혔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자수하는 미친 로봇 그냥 미친 로봇 아잇 수비 컷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0%가 아니라면 덤벼아 자식아 아이 뭐 조개화석이야 치워 인마 아니 결국 전기 하나도 못 만드네 디펙트 전력난 처맛 발전수 디펙트 때리면 전기 나옴 님도치셈 전기나옴 전령단 해결 아니 스네쿠 유타 카자 엘리트 3마리 가능 아트 지급했음 파워카드 쓰면 전기 생기는데 제발 광전 한 장만 큐 아 이거거든 꿀맛이네 아잇 bo 2 2 1 2 3 3 2 1 2 4 3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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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게임이냐 진짜 개쓰레기 게임 게임 꼬라지바라 와아 진짜 거지같다 달력주고 잡빠졌네 슥재달력 나오는거 꼴받네 진짜 슥재달력 아 지진이 왜 쓰냐 의도맞으면 전기나 오는데 슥재달력때문에 병 다시 쟤 왜 이렇게 빡기란? 버퍼가 1댐을 막는건 당연한 일이지 대시계 우리 딥팩트 왜 때려요 뭐? 너무 약한데? 전타만 잡혔으면 끝난건데 저녁이다 핵분열이 좀 더 낫지 않을까? 내 유물 꼬라지 저녁도 나왔네 유물 꼬라지는 별로였는데 산도라가 갑자기 혼심을 말해 혼심을 말해 저한테는 일 안 좀 더 낫지 않을까? 저한테는 다가가가 저한테는 다가가가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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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8골드를 달라고? 싫은데 아짐석 비행기 전기를 이렇게 영착 많이 했는데 딜이 저거밖에 안나와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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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시계 강화할거 많은데 강화는 못하겠고 엘리트나 잡아야지 엘리트나 잡아야지 아삭아삭 アイスクリー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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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サン2 サン2を加えた アイスクリー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역이다. 엘로 월드. 전역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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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. 역사 하나 더? 전역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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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뽑아야 한다 뽑았다 어서 1 2 4 5 5 6 6 7 7 7 8 7 9 10 10 11 12 13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택 1방어. 버퍼급 카드 ㄷㄷㄷ. 스택 1방어. 스택 1방어. 스택 2방어. 스택 2방어. 스택 2방어. 아니? 번개 삶았네 꼬마뱀 돌이 많이 있었어도 똥갓군 와 헬로월드 어이쿠 메리 까먹었네 아니 숫돌 위장 크림은 뭔 그래도 강화는 잘했네 왜 연타임 망할 놈아 티모 어 버퍼 있어 밀집 나올 수 있으니까 인공문학길 가 아니면 그냥 전타딜 올려서 빨리 200길 넣고 게임 끝내기 어이쿠 메리 까먹어 어이쿠 메리 까먹어 아이쿠 메리 까먹어 첫타 왜 안줌 아 나 아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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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도 이기고 안 마사도 이기고 요정은 자유에요 삐 맞으면 강해지는 로봇 스물다섯 개 독고특 세방 145힐 145힐이면 이길 수 있다